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고 1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 권면이 어디서부터 나온 권면인가. 무엇을 위한 권면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권면인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이 권면을 할 때도 그 권면이 참으로 유익한 권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또 주님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지금 권면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너희를 부르사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잘못 생각해서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은 곧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궁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부르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부르러. 그런데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지으란 말인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죄값인 사망에 처하게 되어있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어요.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전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망건세 아래 살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나와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망건세 아래서 두려워 떨고 종살을 하고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자 이제 그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지게 왔으니까 이제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사망건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어두움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빛으로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와야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라 할 때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느냐 하면 파리세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베일을 하니까 내가 매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무엇을 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병자인 거예요. 내가 의원으로서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온전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주여.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영적인 환자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자를 부르셨거든요. 구원을 찾아서 오거든요.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오울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죄가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오울아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의 종으로 부른받아서 나는 의인이야. 그분은 오히려 평신도로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이걸 누가 보면 12장에 무엇으로 표현해줘요?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리세이는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나는 시베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자랑을 하나. 세리는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석 9장 7절에 보면 해마다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피 없이는 드리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위함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는 바로 내가 대신 그 피를 흘리고 어둠에서 사망해서 너를 건져주고 바로 내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대사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율법으로 정제하고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런데 나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하게 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골루세 1장 13절에 14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 없다고 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설립이 되고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튼튼하죠.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법이 주장하는 어떤 권세가 있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때 뭘 줬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게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머리가 되겠다. 교회의 머리. 다른 말로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나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주장하게끔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시는지 확실하게 아신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불렀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오리 사장에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가 보았어요? 내가 내게서부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과 함께 그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전혀 소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전혀 소식이 없죠. 도대체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드디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볼 때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명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갈라지 3장 16절을 보니 그 이삭은 예수 그리소를 말하는 것이라 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그 마지막 때가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구나. 어디로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러 우리를 나라로 세우시고 왕으로 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권세 위에 권세가 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어지시고 왕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소가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로? 백성으로 나라로.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난한 땅에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몰라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하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예로 모일 때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거룩한 공예로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배들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 불러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불러도 귀가 막히면 나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지를 않아. 세상 생각이 많고 또 더러운 영이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눈이 감겨버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를 못하게 해서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라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해요? 에비소 5장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다고 표현해요. 험도 주름 잡힌 것도 이러한 것이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망해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의도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있어야 되고 못 있고 못 있고 못 있고 곳곳에 다 일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각각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들락날락해 하는 게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안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얻어맞으면 아구 이게 아니네 그러면 또 회귀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난한 땅에 있어야 되지 딴 데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왜 디아스프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각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더럽히니까 내가 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안식연을 준 거예요.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면 내 쫓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주세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죄인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나이다. 내가 더럽혀진 나이다.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의 조카에서 죄의 종이 되어졌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였나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이 그 조상들이 한 것을 다 알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끔 하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종으로서 부르셨어요. 그분의 일꾼으로 무슨 일꾼? 나라를 세우는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바로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차도 바울이 갈라지에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려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놓인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뭐로 사용해요? 육체의 기회로 삽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자유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삽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 기도를 하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찾고 믿고 나아가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얻을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위배되는 거죠. 네 번째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셔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그 피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졌는데 근데 나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 영광을 하나님은 어떨 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나타나실 때 그 이름이 나타났을 때 로마에서 3장 23절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생명의 영광. 그러니까 이제 다 죄인이 돼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다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라 이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그 영광을 다시 얻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찾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래 정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을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때에도 이 대살라니카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계속 흔들어대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흔들어서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끝없는 연단,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도 왜 이 대살라니카 교회에 권면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연단, 이러한 환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견고하게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어떠한 건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해요? 금으로 가치로 인정하죠.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약속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갖고 간다면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인 거예요. 종기인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그것을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자들이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상속자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두 번째로 합당하게 행하도록 나라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살라니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지금 차도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13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었어요? 사도바울에 의해서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바울에 의해서 보금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언어가 포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네 소리로 들리면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게 레마로 들리면 레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이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들어야 돼요? 레마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든 어떤 예배 가든 나아가든 기도를 할 때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로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심령이 다 전결해지고 비어진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런가 해서 듣는 자가 레마로 들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지금 13절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들이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살로니카 교인들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본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핍박을 그 고난을 받는 일에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해 행하려니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바로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 교회가 받는 핍박처럼 똑같이 그것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합당한 자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내가 늘 뭐예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가만두지 않아요. 왜? 무너뜨려야 되니까 끌어내려야 되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못살게 굴어요.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그래도 나를 따르고 나를 함께하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 혼자서도 꾹꾹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갖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산하니까 교인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를 차도바올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쫓아내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말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워서 그들에게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이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 것들을 자랑하고 말하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말하더라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그걸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핍박은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핍박은 어디서 왔어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의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의에서 내 믿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내가 믿어 내가 옳아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핍박했어요. 이건 무슨 죄요? 성령해방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지금 이들이 방해했다 그랬죠. 성령해방죄예요. 그런데 성령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일을 믿는다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원구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것을 금화해서 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어기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참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쉬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데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고 그 합당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바른 권면을 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리포스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인데 그 동일한 마음은 동일한 뜻을 이루고자 하심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영혼 구원의 마음이 가져서 그 영혼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권면하는 거예요. 바른 뜻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면 교회에서 권면한다고 율법적인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 권면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이냐 아니면 내 의의를 가지고 하는 권면이냐 오늘 17절 18절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어느 정도 보기를 원하냐 그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는 그 보구조하는 마음이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 이기고 있을까 승리하고 있나 예수님 안에서 교통하고 있나 잘 자라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나 그거 때문에 왜 교회가 수요예배가 있냐 하면 맨날은 못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금요일날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금방 넘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성교를 가거든요. 성교 갔다 오면 한 달 동안은 효력이 있어요. 왜? 가보니까 내가 사는 이 미국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도루 똑같아져요. 그만큼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충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과 같이 그 대산론과 교인이 정말 합당하게 행하여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잘 가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간절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느껴져와요.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쭉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제 역할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먹이는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권면하는 자라면 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처럼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젖을 먹인 듯이 좋은 양질에 젖을 먹이고 싶어서 엄마가 좋은 걸 막 먹잖아요. 애기 먹일 때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애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엄마가 나쁜 걸 먹이는 엄마 나쁜 걸 달래는데 그 나쁜 걸 턱턱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말씀이라도 아 이거 들을 때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도 그게 진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정말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져서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전하는데 나는 그 권면을 받을 때 그렇지만 사는 게 그게 또 아니지 뭐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그러고서는 이제 내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사단에게 넘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살로니카에 먹이고 타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먹이고 빌리뽀교에 먹이고 그것처럼 오늘날 주의종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로 말씀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메 빌리뽀서 2장 1절에 가면 형제의 권면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말해요. 원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권면해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받고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또 깨달아 알아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고 권면하고자 할 때도 내 심령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말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권면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권면을 하면 듣는 사람이 혹 싫어해도 그것은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권면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다. 분명히 빌리포스 2장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할 때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위로를 하고 또 교제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말해요.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권면도 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에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오늘 빌리포 교회에게 한 걸 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간 앞서간 성도들이 간 그 길을 나도 본받아서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합당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행하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간 사람들에게 임해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제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런 거 받기를 원해서 막 그걸 외워요.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거 내가 왕관에 쓸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대사로니카 2장 19절 20절 그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사람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내 멸류관이고 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큰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은 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멸류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반짝반짝 반짝 보석과 같이 빛날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천국의 내 집에 다 박혀져 있어서 제가 다 받아요.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함께 받아져서 이것이 내가 받게 될 여러분이 받게 될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멸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라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 앞에 들여지는 자. 그래서 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비록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모든 호흡에 배움에 모든 먹는 자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분명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라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매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받으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길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참 돌리면서 이렇게 영원들을 세워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이 일이 전부 내 영광이 되어져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다 받게 되어지더라 아멘 그러니 이제 여러분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잠자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행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건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시고 또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도 또 이대로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건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지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맨 만나기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준 그 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른받은 그 자리에서 내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게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이걸 놓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